신인 선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인왕 정식 명칭은 공식 명칭은 신인 선수상입니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신인 선수상 신인왕 과연 도드라마 2020세진의 신인 선수상의 타이틀은 어떤 선수에게 돌아가게 될지 참고로 이번 세진 남자부의 신인왕 구도와 여자부의 신인왕 경쟁 구도를 보시면 3명씩의 선수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선수들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정성규와 구자혁, 오은열 또 여자부에서는 이다현과 박현주, 권민지 이 3명씩을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연이 보시기에 여자부 3인방 삼각 구도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까요? 사실은 이다현 선수가 리그 초반에서는 굉장히 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 후반부에는 또 이재용 선수, 루시아 선수가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박현주 선수가 서브 체인지로만 교체로 됐는데 또 전입까지 가면서 박현주 선수의 존재감을 좀 드러냈고요 또 지금 가장 최근에는 또 권민지 선수가 센터로 지금 스타팅으로 기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가 누가 더 유력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코트에 들어가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선수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종경 의원 아무래도 신인 선수상 타이틀 자체는 팀의 최종 성적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규리그 우승 여부에 따라서 좀 이게 나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중의 경기 우승팀이 우승팀이면 조금 더 브라사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정성규 선수라든지 또 구재학 현대팀, 오원열 선수 이 3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성적은 대한민국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기를 어느 선수가 많이 뛰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팩트, 결국 6라운드에 어느 선수가 가장 임팩트를 많이 주느냐가 결과적으로 신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꾸준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요소와 최종팀의 성적까지 모두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정성규 선수는 허리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는 출전을 못했고 대한항공의 리베로 오원열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리그 초반에는 정성규 선수가 거의 유력했죠 하지만 최근 경기에 삼성화재 전에 보면 허리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에 지금 오원열 선수는 정규리그 선두 싸움을 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후반기에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우승을 가져간다면 또 정성규 선수가 계속 출전을 못한다면 오원열 선수에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자부 3파전 구도에서도 앞서 장소연이 형 말씀대로 결국에는 출전 여부, 과연 몇 경기를 더 임팩트 있게 나와서 뛰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팀의 성적도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종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코트에 많이 들어서야 되고요 강한 모습을 후반부에 좀 보여줘야 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인 선수상, 신인왕 타이틀인데 그 신인왕을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했던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주간배구 스튜디오에 앉아계신 걸로 아는데 과연 저는 아니니까요 화면 여러분 보시는 데 있어서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일지 지금 표정만 봐도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실업에 있다가 프로로 복귀를 하고 실업에 있을 때 제가 신인상을 탔었거든요 근데 프로로 다시 와서 신인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너무 나이가 많았잖아요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흔히 표현하면 중고신인 정도의 장소연 의원이었는데 사실 그런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자격 조건도 갖춰졌고 장소연 의원이 받는 것은 당시에 신인왕 타이틀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장소연 의원은 우리 후배들을 생각해서 제가 아닌 더 잘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 신인왕을 넘기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박수 한 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최종적으로 리그가 끝난 뒤에 신인 선수상의 타이틀은 어떤 선수에게 돌아가게 될지 SBS 스포츠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